우리 미정증 팔다리가 고장나서 AS 맡겼는데 치료 잘 받고 있으려나? 슬픔슬픔 유유유 이때를 대비해 인형 건강보험 들어놓기를 잘했다는 그나저나 미정증 치료받을 동안 다른 인형을 보내준다던데 어떨지 모르겠네 택배예요 택배 네? 유세윤씨 맞죠? 네 인형하러 왔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어떠니? 수고하세요 아니 이게 새로운 인형이구나 이름이 뭐지? 홍기증? 안녕 홍기증 우와 피부도 미정증처럼 부드럽네 아 하지만 내겐 미정증이 있으니 홍기증한테는 관심 1g도 없다덩 그래도 손님이니까 자리에 앉혀주겠다덩 아 그래 배고플텐데 내가 케이크 먹여주겠다덩 아 참 홍기증 칠칠 맞다덩 내가 입술 닦아주겠다덩 아 이 느낌이 뭐지? 어? 여기 버튼이 있다덩 I love you I love you 버튼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럼 이거는? 너만 보인단 말이야 저 가만히 아 아 이런건 미정증한테서는 못 느꼈던 특별한 감정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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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여자가 있다덩 자꾸 이러면 안된다덩 아 어? 어? 거기서 어 여기 불룩한게 이것도 버튼인가? 어? 왜 이러지? 제일 큰 버튼이다 상호단음이 어? 누구세요? 세윤씨 저에요 경희였어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격리씨 이 시간이면 격리 볼 시간인데 왜 왔어요? 격리일은 나중에 보면 되구요 세윤씨랑 격리단길 놀러가려구요 제가 도시락도 써왔어요 아니 격리 볼 시간에 격리씨가 나랑 격리단길을 가는거에요? 아 미안하지만 전 여자 빈계인이랑은 데이트를 할 수 없다는 이태임씨도 그렇고 강예빈씨도 그렇고 강예빈씨도 그렇고 설현씨도 그렇고 다 왜 이렇게 날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격리씨만큼은 절 포기하고 도락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만 생각해봐요 미정증도 같이 데리고 갑니다 아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미정증이 아니라 홍기증이란 말이에요 홍기증? 미정증이 아니구요? 바람피시는구나 아 아니에요 무슨 소리에요 저는 다른 민갠들처럼 바람피시 비우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미정증이 치료받을 동안 대신 온 인형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홍기증일 뿐이에요 아 그래요? 미정증이 없단 말이지? 으 유세윤 그럼 넌 날 뿌리칠 수 없을걸? 그러지 말고 앉아봐요 아 싫어요 됐으니까 어서 가세요 아 아 가세요 아 어서 가시라고요 남자한테 좋은 복분자도 들고 왔나 일단 앉아보세요 아 이거 이거 엄청 귀한 건데 어떻게 이런 거 가져왔어요? 우와 남자한테 진짜 좋대요 정말이에요? 한 번 다시 봐요 아니 아니 그래도 이거는 이거는 가격도 엄청 비싼 건데 그죠? 어? 복분자가 분명 있었는데 어디 갔지? 어? 홍기증 입에 복분자가 묻었다네 어? 이유이 이이 이게 뭐야 이이 에이! 버튼이 더 커진다는 이 너만 보인단 말이야 공기증 움직이는 인형인가 봐요 네 집이 좀 어수선한데 네, 제가 청소 좀 해드릴게요. 어, 괜찮은데? 괜찮아요, 경기 씨. 어, 이상하다. 아니, 아니, 근데 경기 씨, 거기 허벅지에 왜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? 아, 세연 씨를 좋아하는 마음을 제 허벅지에다가 좀 새겨봤어요. 여기뿐만 아니고 곳곳에, 곳곳에 새겼어요. 곳곳에? 곳곳에요? 곳곳에. 아, 곳곳에. 곳곳에. 어! 내가 분명히 이렇게 꺾어놨는데? 어, 이상해. 아, 근데 경기 씨, 진짜 경기 씨 곳곳에 제 이름이 있다는 거죠? 네. 그리고... 사람들이 제 다리를 보고 섹시하다고 하는데 세연 씨가 봐도 정말 그런가요? 어어, 어어... 어어, 어어? 어, 이거 뭐야? 뭐야? 아이, 저... 아니요. 저는 여자 닝견들 다리는 좋아하지 않고요. 저는 홍기증 다리가 더 좋아요. 홍기증 다리에 털이 너무 많아요. 털이요? 그래도 저는 그냥 제모하는 닝견들보다는 자연스러운 홍기증 다리가 더 좋다고요. 홍기증이 최고야. 아 갑자기 확 더워지네. 왜 더워요? 아니 우리 집에만 오면 사람들이 다 덥대. 이상하네. 지금 영화 사도라고요. 경미씨. 홍기씨. 제 마음이 궁금하지도 않아요? 아 그래요. 맞아요. 실은 이태흠씨 마음도 궁금했고 강예빈씨 마음도 궁금했으니까 경미씨 마음도 알아야죠. 네 궁금하네요. 네 궁금하네요. 잠깐만요. 왜요 왜요. 중간 광고 시간이에요. 60초 후에 공개.